자 우리 김홍민 선생님의 초대 할께요 내가 눈물을 하시며 그가 은혜 하나로 눈부신 사랑 내 소중한 당신 당신을 초대하니요 하나님의 초대 할께요 간절한 소망 하나로 그저 사랑의 매세를 하고 당신의 손을 찾아도 우리 우리 자신이 세상에 또 희철이 남겨진 주의 운을 별로 당신을 초대하니요 남겨진 주의 운이 남겨진 주의 운을 lately 남겨진 주의 운을 j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